유니 Zion 잔 함수를 만든 수학자는 누굴까요? 피타고라스 함수 김함수씨 네? 제 별명이 혐수였습니다 함..아 아니에요 어 록 잘 쓰시네 아아 아아 거기 모여있으면 안되는데 저걸 갓 계산을 하네 아ести 이게 여기서 되려나 아 à 뭐야 이게 또 아 안된다 저 옛날에 웜즈 온라인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아 근데 그때는 잘하는 사람들을 절대 못 이겨요 하..그렇긴 한데 포트리스와는 또 다른 으으香 네 그렇죠 네 또다른 재미였죠 떨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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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돼지여서 먹는 것도 안 돼! 50? 와 이게 55 데미지가 나가네 와 와 돼지라서 데미지 이빨 전망 있다 나 희망 있다 어떡하지? 니 빡통 걱정이나 하세요 이 빡대가리야 아 이 방법을 쓰고 싶진 않았는데 50에서 오셨네 보건님이 참 참 별로 안좋아 찾아라 도트 오케이 이렇게 하면 뭐 아 이거구나 보건님이 참 시라는 방법으로 잠깐만 나 이거 데스매치되면 나 죽잖아 이거 나 높은거 없는데? 네 네 근데 뭐 언제까지 그거 계속 쓰실건 아니잖아 저게 저게 높나요? 제가 높나요? 아 이걸 이렇게 아 아 나 오늘 하루종일 왜 이렇게 짝굽질하지? 아 됐스 와 이거 뭐야 경기병 왜 이렇게 됐어 아 아 레아야 맞다 아까전에 너 아이디 뭐라 그랬지? 어느거요? 너 그냥 아이디 에?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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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지 몇 시에 할거야? 나 아직 모르겠는데? 모르겠는데? 이거 다음판 그냥 다음판을 레아님 니아님 어차피 밤이 늦어서 가야되니까 네 둘이서 하시는걸로 저는 이제 뭐 깸방비 때문에 노지랑 나랑 노지랑 나랑 코코링이랑 이렇게 하자 나 한번 좀 하자 좀 어때 알면 노지 너 나랑 1대1 떠 볼래? 에 1대1 재미없지 그지 잠깐만 나 킨더조이 이거 초콜릿 개 킨더조이 뭐 나왔어? 잘 쪄요 개맛있다 응? 힘들지 먹고 말하면 안돼 네? 뭐라구요? 아 그럼 일단 코코링이랑 붙어야죠 그쵸 레아님이랑 그러니까 코코링이랑 레아님이랑 붙어야되는데 아 가신다고? 어 레아님이 지금 바람 깊어서 아직 아기라가지고 스물한살인데 아기 아휴 수만했으면 아기죠 서른한살인데 열살살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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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코네타가 아휴 깔끔하게 정리되긴 하는데 그쵸 흠흠흠 그래 그래 이렇게 해서 레아가 오늘 번외경기로 해가지고 세계 2등된걸로 음 다음에 다음에 이제 다음 토너먼트 했을때 다른 사람이 너랑 붙어야돼 아 근데 그 경기가 오긴올까요? 흠흠 흠흠 빨리 PC방비 내고 수고했어 레아야 네 수고했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흠흠 흠흠흠 아 나 목이 왜 이렇게 잠기지 큰일났네 방정해야지 왜 자야지 이제 시간이 몇시인데 막판 한판 하자 하하하하 막판 한판 몇번째 아 고쿠님 오셨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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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hijos 하하하하 어, 스카이프 들어와있는데? 짜? 다시 전화할까? 어, 들어와 있네? 다시 전화할게 응 아, 마이크가 이상하다는데? 아, 아, 아 아, 됐습니다 아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오늘 세계 1위 아닙니까? 아, 그... 미동네에서 노는 거 잘 봤고요 상황을 끝내려고 전상계에서 왔습니다 그... 저 킨더조이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? 그거 다 먹으면 너무 달아서 목이 따가워서 물을 꼭 한꺼번에 마셔야 돼요 근데 너무 달아서 콜라 먹으면 안 됩니까? 나 콜라 먹었는데 지금 아... 안 될 텐데 엄청 달긴 다네요 이빨 다 빠질 것 같아요 그렇게 맛있어요? 어, 엄청 맛있어 나도 냉장고에 하나 있는데 뭔가... 희한하게 맛있어 근데 킨더깡 아주, 아주 말아먹으셨죠? 그... 무슨 중국... 중국 글씨가 너무 많이 써있어가지고 아, 아예 뭐 들고 다니기가 싫더라고요 바로 버렸습니다 아, 거울오면서 버렸어요? 흔들어서 소리 듣고 뽑았어요 그냥 샀어요 흔들었는데 부스럭부스럭 소리 나서 샀는데 여니까 다 플라스틱 덩어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부스럭 소리가 났는지 아직 약간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약간 벨벳에 사뿌작하고 그냥 플라스틱의 소리가 있거든요 야 그... 아마... 안에 저기 들어있어가지고 설명서가... 부스럭거리고 있나봐요 옛날에 그런... 피카... 아 뭐야 포켓몬빵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 그래 그... 스티커 얻으려고 그 빵... 스티커 꺼내서 빵 버리고 그랬는데 저 우리 집이 또 슈퍼여가지고 빵 해가지고 빵 그냥 다 데다 묻었는데 막 초딩들 와가지고 빵집에서 막... 스티커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배... 등보고 있잖아 그거 뒤집어가지고 빵 막 탕하게 한다고 막 혼나고 그거... 먹으라... 먹으라고 사야지 그걸 스티커 보려고 그... 빵 막 뒤집어가지고 아이고 막... 아이고... 스티커 진짜 만났는데 나 크흠 옛날에 그... 앨범... 거기다 비닐에다가 붙였잖아요 맞아 저는 거울했다가 모았어 아... 그러면 안되지 소장 가치가 없거든요 거울에 다 모으고 근데 한 거울 3개 했다가 다 빽빽이 채웠어요 나 왜... 매우스가... 오케이 아... 나 이제까지 모았던 거 그거 하나 밖에 없는데 학교에서 파는 씰 아하... 크리스마스에 파는 거? 어... 그거 씰... 아... 강제로 사잖아요 저 진짜 씰... 아니 우리는 강제 아닌데 반장은 꼭 한 장 사야돼 통째로 나 통째로 샀어 항상 한 장 진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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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앨범이 있어 그거 조금 하... 맨날 모아 김연아 씰은 거의 무슨... 고등학교 때 나온 거고요 그때는 무슨... 크리스마스에 무슨... 산타 막 그림 루돌프 그림 이런 거였지 그게... 아... 요즘은 진짜 시대가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뭐... 늘 근데 테마가 있었죠 그게 도대체 김연아 씰은 뭘까? 그게... 하... 하루에 그 김연... 그... 적십자가 김연아 씨 버전으로 나왔었어 아... 하... 흠... 우리는 그냥 막... 그냥 산타 그림 이렇게 막 그랬는데 맞아 너 왜 안 움직이냐? 어떡하냐? 나 때는 나비 그려져 있고 꽃 그려져 있고 그랬어 흠... 맞아 그런 거 흠... 어떻게 하더라? 흠... 목이 왜 이렇게 잠기지? 어떻게 쓰더라 아이템? 뭐야 그거? 스페이스바 아... 끝났죠?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아... 이 끝났습니다 아니야 그 쓸 수 있... 아... 다 썼다구 흐흫... 까비 아이고... 아이고... 뭐야 내 거랑 섞여있잖아 잠자른... 참자른... 빠딴인데 이거? 아... 빠딴인데 이거 너무... 너무 큰데? 날라갈란가 모르겠다 너무 커... 빠따 없을 거 같애 안 터져 왜... 짜증나 진짜... 흐흐흫... 흐흫... 어 됐다 야... 이거밖에 안 날라가? 효과는 미미했죠 어 저 사람은 피가 왜... 까만색이지 나 왜 이런... 나 저기 지뢰 위에다 올려줄래? 아니... 난... 이렇게... 너한테로 갈걸? 아... 아... 까비... 타닥 맞을 수 있어야 돼 예... 그... 밑으로 내려주세요 음... 그럴 필요 없구요 뭐... 제가 볼때는 그냥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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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빨간색깔 빨간색깔 그거 해요 그 뭐지... 그 뭐여... 그... 바... 아 뭐야 그... 아... 할게 없는데? 생일거다 생일 와 저 뒤에 공룡 짠게 없다 아이씨 하하하하하하 쇼타임 너무 오래 기다렸어 쇼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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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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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.. 그렇지... 아... 아... 눈물 수준 아... 살았다 어우 얘였어 괜찮아 괜찮아 아 조심하세요 함부로 발을 내딛지 마세요 미끄러워 안돼 안돼 저 기억구슬 아닙니까? 그거 아니야? 라일리 아아 지한테 쐈죠? 물 때문에 아 차리가 빨리 돌아오네 별로 할게 없는데 아이씨 그냥 노진이 아니고 가세요 어쩔수가 없네요 엄마아빠 건강하고 아이씨 아 물은 불폭탄을 안 믿은거야 자연으로 보내셨네 크신 분이 계시네요 큰손이요 큰손이 계시네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봐 할 말있어 어? 이걸 노지가? 복제 혜택을 이걸? 못 잡아먹어서 안나리네 또 왜 와 저걸 잡았어야 되는데 야 저기 있냐 못봤어 저거 좋아 저 공룡 목이 몇 센치야? 자 갖고와 저거 몇 센치일거야 너 지금 아아 오 아아 우와 하나비 술텐 진짜 좋아한다 공룡? 무슨 말이야 에? 아닙니다 저 뒤에 아파토사우루스 여물먹는 애 저거 어 없는데 앞발은 짧은데 뒷발 겁나긴 해 없어 없어 나 하아 하아 아이씨 아 왜이래 뭐하든거야 아아 진짜 화내는구마 진짜 뭐하든거야 진짜 승질내는구마 이거 어떻게 아아 노지랑 여기서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지 클러스트밤이면 되나 헛 그건 뭐야 헛 헛 어차피 1분 뒤에 여긴 사망사건 난다 가라 클러스트밤 어이 뭐야 이거 왜이래 오 개좋아 오 개좋아 이거 왜 안췄을까 이거 왜 안췄을까 돈돔팡팡 돈돔팡팡 하아하아 트로트인가요? 네 노지님요 이빨 빠졌다 저거 조나스 이빨 빠진 애 쏴버려 헉헉헉 살려주세요 네 하하 안 죽을걸? 끝났다 이제 노진다 죽인다 와 뭐야 뭐 죽었어 음 내꺼 나 왜 죽었지? 왜 아아 아 저거 다다라가지고 어 시간되가지고 자연의 섬리지 뭐 어 저거를 어떻게 잡고 싶은데 자꾸 이걸 실패하니먼 안돼 안돼 절대 안됩니다 그건 안됩니다 안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게 팍 던지면 팍 계속 팍 되지않을까 그럼 하려면 각도 좀 맞춰 팍 하면서 팍 하면서 팍 팍 하면서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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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 팍 막혀있는 줄 알았어 왜 들어가 막힌 줄 알았다고 이렇게 되니 다 슈퍼 빠쑤카 오오 어 망했다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오오 오오 아르미 죽겄다 아르미 얜 네이비야 나 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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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미 살려줘 나 근데 왜 모자 쓰고 있어요 나빼고 짱 너무한다 진짜 부니는 아 아 뭐죠 아르미 수준 나비네 어 나비야 나비 나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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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노래 겁나 오래 많이 듣네 나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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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어 뭐야 으응 거기다 그걸? 본인까지? 으음 어 물 왤케 좋아하세요 다행이다 어 여름이라가지고 워터파크 물의 요정이어서요 워터파크를 가고싶으신줄 아 물 올라오는거 봐봐 어 아 어떡하지? 어! 뭐야 나랑 같이 가자 얘 이름 뭐야? 어? 과연 될까? 코코.. 코코링 예? 될까? 마지막 기도 할 말 있으면 하고 어..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오! 크게 들어가네 어.. 저기 밑에 오! 쉿! 저 밑에.. 목만 나와있어 잠잠데스네 오.. 아.. 텔레포트 텔레포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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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갔자 아.. 구조.. 구.. 아.. 구조.. 아.. 구조.. 오.. 아.. 수빴하아.. 오.. 이치이.. 아.. 혼나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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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가! 운..매이.. 모모.. 아이고too.. 아이고 아이고.. 아.. fosse.. 아.. 도머따.. 아.. 어.. 아.. 코코링 없었으면 드립칠라 그랬는데 아.. 다음날 뭔데?